올라가셔서 T자에 써주시면 되겠구요 김유월 대항 역을 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왼쪽부터 저희 선생님 차례 본인의 왼쪽부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바운드에 받아봐주시구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어우, 주머니에 손 너머고 하트가 너무 잘 어울려주세요 정석씨 진짜 멋있는데 그러면 약간 오태향의 느낌으로 복수에 가득 찬 그런 느낌을 한 채로 가능합니다 네, 완전 리벤지, Vengeance 오우 예, 오우 네, 오우, 죄송해요 네, 못했어요 오우, 말이 바로 나오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2초만 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우 예, 오 네, 그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상호씨 부대 아래로, 잠시 마찬가지로 본인의 왼쪽부터 사진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우 네 안아서 돌아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서 한번 바꿔주시구요 네, 한 번만 더 오른쪽까지 봐주시겠어요? 오른쪽 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도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아직 내려가신 하나만 더, 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마찬가지로, 예 우리 유세수도 약간 이제 아예 안 무드러가는데 복수의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자, 포스터가 오우 예, 다들 키터 동화는 장난이 아니네요, 네 그 표정 그대로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구요, 네 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대 안으로 모습을 갖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구요,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바라봐주시구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최성재씨는 약간, 어, 그 속에서 약간 약간 쫄깃쫄깃하게 어, 뭉치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 뭐냐, 유치원이가 나의 사랑을 받아줬다 그 순간의 느낌 그 환희, 기쁨 밝은 느낌 네 세상에서 제일 밝은 느낌 제일 행복한 느낌 네, 언제든지 웃겼어요 등판 시작하면 무슨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어, 제가 좀 불굴고 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거의 없으신 그런 느낌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시부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아, 지금까지 본인의 왼쪽부터 사진 촬영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구요 하나 둘 셋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아오 어, 아까 처음에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맨 처음 케이크 소리 할 때 유일하게 웃으면서 나오신 분들이세요 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오늘은 아, 약간 시크한 느낌으로 네, 찍어보겠습니다, 네 오우 예, 오우 느낌있다, 느낌있다, 오우 예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다 가능하다, 벗은 다 가능하다 아, 좋습니다, 네 어휴, 감사합니다, 네 30분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첫사람부터 복수까지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왼쪽부터 자체 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바라봐 주세요 하나 둘 셋 가운데 바라봐 주시구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네 오, 예 어, 제가 그거 해나가라고 그랬는데 그럼 사보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럼 함께 둘이 밥맛이 파트를 만들어서 우리 네 그 초반에 프롬트한 모습 그대로 자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더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반대편도 한번 예, 반대편도 계신 디자인도 찍으셔야 되니까 네 네 네 아, 얼굴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얼굴이 제일 중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가운데 조금만 더 네, 반대편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그대로 계시구요 그 계신 상태에서 최선은재 씨의 무대 위로 보시고 세 분 사진 촬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직국, 왕재의 기회의 수말를 세 분입니다 자 아, 네 쌍패에 잡히시고 네, 왼쪽부터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구요 하나 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어, 윤소연 씨 양쪽에 계신 분들은 다 윤소연 씨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목 속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소연 씨를 향해서 사랑에 패트를 주시죠 네 네, 윤소연 씨는 마음껏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런 방향인거죠 아오 너무 세상을 밟고 포도채 보이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으로 계시구요 이번에는 사실인지까지 무대를 보시고 네 분 사진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포스터대로 네 분이다 한자리에 보이게 됐습니다 태양이 계절 네, 주역분입니다 자, 네 분 조금만 붙여주시겠어요? 저희가 네 분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왼쪽 바라봐 주시구요 자, 하나 둘 셋 어우, 네 분이 포즈가 다 닿았나요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구요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십시오 자, 센션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바라봐 주시구요 하나 하나 둘 셋 어, 저희 태양의 계절이니까 네, 네 분이 같이 태양을 만들어 보죠 네 세상, 세상 재미있으니 뭐 재미있겠죠? 그렇죠 어우, 얼굴로 나와야 됩니다 저희 얼굴로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가면 어떠세요 어우, 그렇지, 유소유씨 정확합니다 네, 네, 얼굴이 태양이다 가장 빛난다 네, 좋습니다 네, 태양의 계절에 대해 주역분과 함께 사진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방향 안 바꿔서 괜찮을까요? 교재님들 네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분 두 배로 계시구요 감독님까지 모시고 전체 사진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독님 가운데로 자리를 잡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다섯 분이니까 조금간더 더 커서 사진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부터 사진촬영 진행할게요 네, 왼쪽 바로 봐주시구요 네, 왼쪽 바로 봐주시구요 셋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 바로 봐주시구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 바로 봐주시구요 네, 감독님 태양계절 다같이 파이팅!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독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죠 태양계절 파이팅! 스톱!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태양계절 하시면 조금 확 확하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분은 무대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네, 계단 조심하시구요 그리고 네, 네, 배우분들과 함께 사실